이 세포 충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뭔데? 충전을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는 건데?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는 특수한 의료기가 있어서 충전을 시켜주는 건데 우리 병원은 아까 질병통증 발생 원리에서 나왔지만 림프찌꺼기가 잠깐 나왔어요. 림프찌꺼기가 뭐냐면 세포의 노폐물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쉽게 해서 배설물이 안에도 차있고 바깥에도 차있는데 얘가 전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전기 절연 작용을 하니까 딱딱하게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성병으로 오래 앓은 분은 약을 안 먹었어도 림프찌꺼기가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렇게 보면 아픈 데를 누르면 거기에 딱딱하게 뭉쳐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경락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가서 손으로 꽉 지압을 해서 뭉쳐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바로 찌꺼기가 뭉쳐있는 거예요. 림프찌꺼기. 이거를 영어로는 림프슬러지라고 해요. 림프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찐득찐득한. 워낙 림프는 굉장히 맑은 물로 졸졸졸졸졸졸 시냇물처럼 잘 흐르는 게 림프인데요. 림프찌꺼기는 가래찜같이 끈적끈적한데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변해요.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하게 바윗돌처럼 변해요. 그걸 그렇게 바윗돌처럼 변한 거를 정형외과 의사들은 뭐냐면 석회성 건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석회화 되는 거.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리가 생겼다고 해요. 그게 바로 다 석회입니다. 석회장애인데 그게 좋은 거는 아닌데 의학적으로. 어쨌든 그걸 생기게 하는 원인은 림프찌꺼기 많게 하는 거는 만성질환일 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소염제 장기적으로 드신 분들. 통증이 있으면 난 어떡해요. 난 진통제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약물 중독이 됐으니까. 마약 중독하고 진통제 중독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소염제 너무 오래 들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고 하는 거. 노무는 림프찌꺼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모든 약은 독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총장을 하셨던 이우주 교수께서, 양리학 교수께서 돌아가셨지만. 모든 약은 독이다. 자네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약 처방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모든 사람도, 병원에 가면 모든 병원이 다 약 처방하고 주사를 놔주는데. 그중에 통증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90% 이상 다 써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완전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하고 완전히 파이팅해서 싸우는 의사예요.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들어올 때는 부신피진을 호르몬이거든요. 부신피진 호르몬이 3대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대사 적용하고 부신피진 호르몬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고. 섹스호몬, 성호르몬은 아실 거고.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종적 번식 그런 데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3대 호르몬인데. 스테미나라고도 하죠, 성호르몬. 그런데 부신피진 호르몬에 부신이 망가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림프 찌꺼기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약은 2주일 이상 먹으면 독이 됩니다. 2주일 이상 드시지 마세요. 단,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 고혈압. 낭뇨병같이 대사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대사 질환을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는 한 번. 너무너무 통증이 심할 때 한두 번 정도 외에는 절대로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해서는 몸에 안 좋다. 약물 중독이 된다. 일단 중독이 되면 제가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림프 해독으로 빼게 되는데요. 해독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땀을 내거나 그다음에 관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EDTA라고 해서 주사를 놔줘서 중독음속 흡착을 시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경락으로 림프를 푸는 건 가능한 건가요? 경락은 그거는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전기로 이온분을 시키죠. 그게 바로 충전법이에요. 오늘 주제죠. 다음 사진에 지금 충전하는 건가요? 거기를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갈아침처럼 끈적끈적하게 굳어있는 것이 세포 안이나 밖에 있는 것이 분해가 돼서 잘게 깨뜨려지면서 이게 소변이나 대변으로, 주로 소변으로 나가죠.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나 경락 마사지하는 집에 가면 경락 마사지 받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따뜻한 온수를 주잖아요. 이걸 드세요 하는 건 뭐냐 하면 해독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셔야지 순환이 돼서 소변으로 이 찌꺼기에 잘 빠져요. 그래서 안마나 마사지하는 집 가면 끝날 때 되면 꼭 저기 따뜻한 차 한 잔씩 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보니까 약간 펜 같은 게 지금 손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전기 충전기는 전기가 통하는 뭘 대야지 전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배터리 이렇게 대는 것처럼. 네, 배터리 대죠. 그래서 전기 충전시킨다고 220V에다 자기 몸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료 기계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기는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의 사진인 건가요? 네, 무릎이 아픈데 거기다가 갖다 대면 무릎이 재생이 된다는 뜻이고요. 전기가 떨어진 데는 전기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거 치료할 때 약간 찌리찌리 나빠요. 네, 지금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경우에 무릎에다가 이 지점에 전기를 충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분들이 자기가 아픈 그 통증에 시작되는 점들을 찾아서. 네, 그게 이제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통증 유발점을 찾는 거예요. 자기는 손이 아픈데 실제로 손을 아무리 치려도 안 좋아하죠. 자기는 발이 아파 죽여서 족족운막염, 무슨 주산골, 증후군 이렇게 해서 진단을 많이 내렸는데 아무리 치려도 안 좋아하죠. 그게 뭐냐면 통증을 유발시키는 유발 포인트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아갖고 하면 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는 여기 그림처럼 유발점은 이렇게 여기 뿌리, 이 줄기의 센터, 이 사령부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사령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밑에 통증 느끼는 이 가지만 팁 다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이 손이 아프면 손을 치료하면 안 되고요. 위에 통증 유발점을 찾아갖고 이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다음으로는 우리 몸에 전체적인... 통증 유발점이 그럼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령부가 어디 있느냐. 어디일까요? 사령부는 뇌하고 척추예요. 뇌하고 척추? 네, 그게 중추신경이에요. 말초신경을 치료해서는 안 되고 중추신경을 치료해야 되는데 실제로 찾아갖고 하면 이렇게 빨간 점이 많은 것처럼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정확하게 급소를 찾아내는 게 의사의 실력이죠. 그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치료가 좀 빨리 되겠네요. 그럼요, 근본 치료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좀 일반적으로 통증 치료에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통증 치료가 역사적으로 일리의 역사하고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엄마의 손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그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전기생력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엄마의 전기를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주는 거예요. 손을 대면. 희생정신이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지하실 같은 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곰팡이 슬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꽉 째으면 곰팡이 안 슬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냄새 안 나요, 별로. 사람에서 나오는 전자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 전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몸은 큰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항상 전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데 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침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요. 꽂으면 침을 통해서 한의사 선생님이 꽂잖아요. 꽂으면 한의사 선생님이 전기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안테나처럼 꼬불꼬불 돼 있어요. 그건 전기, 이 공중에 있는 전기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 맞아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고요. 그다음에 뜸, 부항 같은 경우는 림프 찌꺼기를 잡아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항 같은 경우는 음압으로 인해서 다.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석션기를 이용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뼈주사 스테로이드. 이거는 고질병을 고질병으로 만드는 첩경인 주사약이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맞아도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15번 맞았어요. A병원 가서 두 번 맞고요, B병원 가서 세 번 맞고요, 완전히 스테로이드로 해서 거기에 다 위축이 돼서 피부가 껌멓게 죽어있고 염증이 생겨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다 무조건 환자고 하면 다 약 처방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의사들이. 신통제 근위 환자.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보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그냥 뭐 사발컵으로 하나. 약 이만큼씩 드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약이 산 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얼마나 자원 낭비예요. 그 독을 그렇게 잔뜩 드시면 그게 낫겠어요? 더 나빠지죠. 그다음에 도수치료. 이건 림프 찌꺼기 하는 거고 최후 충격파도 이것도 림프 찌꺼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최후 충격파가. 이것도 반복해서 쭉 받으면 도움이 되긴 되겠네요. 그리고 수술치료는 이거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거고 웬만해선 칼 안 대는 게 좋고요. 최후의 방법이다. 저도 외과의사예요. 그래서 외과의사들이 먹고 살려면 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지만 그러나 수술을 치료를 하게 되면 전기치료가 먹지 않아요. 오그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전기충전 치료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전기충전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220V로 되는 게 아니고 3000V로 해서 고전압을 우리 몸에 대서 미세전류를 집어넣어가지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네.